대지는 겸손하고, 바다는 부드러우며, 하늘은 평화를 닮았다. 이곳이 바로 티니안이다. 나는 고기잡이를 마친 부자의 초청으로 이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행이 주는 설렘보다 더 큰 기대감이 느껴진다. 티니안은 사이판보다 작은 섬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없기에 이동할 때 차량이 꼭 필요하다. 섬의 유일한 마을 산호세에 알렉스 씨의 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카카오가 있습니다. 아, 네. 나의 큰 고기야. 네, 내 큰 고기야. 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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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없으세요. 와. 워싱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 이름은 서바나입니다. 오우. 이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다. 아보카도. 한국에 있는 아보카도가 있나요? 네. 아보카도까지 직접 키우고 있는 알렉스 씨. 집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상의 생선이라 불리는 유니콘 핏이 갓 잡은 이 물고기를 즉석에서 바로 바비큐 숯불 위에 올린다. 신기한 것은 내장 손질 없이 바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릇노릇 잘 익은 닭고기와 바삭바삭 구워지는 생선의 조화. 오늘 저녁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것 같다. 낮과 밤 사이 오묘한 시간. 드디어 식사 준비가 끝났다. 비니언 포르크. 비니언 포르크. 비니언 포르크. 비니언 포르크. 먹음직스런 음식이 접시에 담기자 지금껏 참아왔던 식욕이 왕성해진다. 그런데 아직 먹을 수 없다. 유니콘 피쉬를 먹기 좋게 뼈 바르는 작업이 남아있다. 등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번에 등뼈를 제거하는 전통 방법을 배웠다.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도둔다. 이 지역에 매운 고추를 이용해 만든 소스를 살짝 뿌리고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졌던 탱탱한 속살을 한 입 가득 맛봤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첫째 딸 소바나가 멀리서 온 나를 위해 특별한 노래를 불러준단다. 다음날의 노래를 불러준다. 좀 부끄러워하긴 했지만 노래 솜씨가 멋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져 간다. 결국은 부끄러워 보이는 사태지의 나이의 풋보로 출력만zą다. 그리고 최근에 아픈 안의 롱을 보시는 시간을 추추며 크로와 같은 años일에 셰이나의 교독이 없다Winds. 약간의 뜻과 함께하는 것일 날과 함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태지의 나이의 generational 것이란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Klein,